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으면 형매님들이 26절을 읽고 해서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연나이다 예수께서 일시제에 예배하여 이르되 이르내라 그리하여 이르내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하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일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비음밥 포도주를 그 상체에 묶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성경 비유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인류사와 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영향력을 남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성교사로 또는 사역자로 그들의 생일을 던지는 커다란 영향을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도 여기 나오는 이 율법사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분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개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일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어찌하든 이 청년의 질문 때문에 이 유명한 사마레인의 비유가 여기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구원받은 그리텐들 우리 성도들도 이 선한 사마레인의 비유가 보금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이웃사랑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어떤 해석이 맞냐고 다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보금으로 해석하는 것이냐 이웃사랑으로 성도들 사랑으로 해석하느냐 이것과 논할 가치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전도자로 교사로 양쪽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이 양쪽이 다 보여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금으로 해석이 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사적인 입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웃사랑의 교재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은사를 따라서 어떤 성도가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말씀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한 가지 국한시키는 분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금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 쪽으로 좀 교재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두글게 만드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이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연구를 좀 해봤으면 알겠지만 모든 세계 도시들은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됩니다 이 포항도 강을 따라 도시, 무슨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됐어요?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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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도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가 어디에 형성됐습니까? 언덕 위에, 산 위에, 산 위에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육신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가는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토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는 그 생명의 피가 이제는 전 세계에 나라들로 흘러 퍼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도시가 생명을 얻고 죽은 바다가 생명을 얻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보금의 강이 흘러서 전 세계에 죽어있는 바다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에스겔서 47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강이 없이 영적인 강이 흘러는 강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 오는데 여리고는 해발이 바다보다 야찬 도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가장 언덕이 높은 도시인데 바다보다 더 낮은 여리고 해발 그 이 바다보다 나쁜 이 도시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사단의 깨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멸망으로 떠나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금적인 해석을 볼 때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보금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꼬여받아서 멸망으로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거의 죽게 됐다고 했습니까? 거의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지옥 같습니까? 거의 지옥 문턱에 있습니까? 지옥 문턱에 있습니다 아직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의 문턱에 있어서 숨만 끌떡이고 사는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찌하든 이 드라마 속에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세 유행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유행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하세요 있으나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것도 따라서 하세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비유 속에서 첫 번째 강도입니다 이 강도를 우리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런 강도는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물질을 사랑하며 말하면 아마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데 이 종류 중에 이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택시 기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길거리가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인대요 택시 운전사가 여러분을 볼 때는 돈으로 보인대요 딱 봐가지고 현영재입을 딱 봤어 얼마짜리냐? 장거리 손님이냐? 단거리 손님이냐? 3천원짜리냐? 15천원짜리냐? 이걸로 보인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거리 손님을 찾아다닌대요 돈 큰 돈을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는 전부 다 사람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에 이 강도는 물질을 사랑으로 말하면 아마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으로 보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돈을 빼앗고 그를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한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 강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참여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도요 주님이 내 생에 목표가 안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가 나에게 크게 보인다면 내 자신도 바로 이 강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강도를 보면서 나쁜 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이 내 마음속에 크게 보인다면 내 마음속에 은연 중에 강도의 자화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과 내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인과 제사장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있어서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내인은 있으나 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제사장과 내인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으나 만한 사람입니까? 원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인된 사람 사이에 중보역화를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은 실제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이 제사장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강도 만난 자에게도 정말 이 제사장과 내인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못 본 채 하고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고 했어요 못 본 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개회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극률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를 뭘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전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상한 게 깨달음이 없는가 보네 깨달음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거 인정합니까? 오늘 예배 드렸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때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제사장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들도 제사장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내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동일하게 여기 나오는 제사장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데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굶주리고 있는 일꾼들과 주변의 성로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이것은 우리나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제사장의 자화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극료로는 삶을 산다면 이 제사장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극료를 가지라 극료를 가지라 자비를 가지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극료과 자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안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이는 강도만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이 강도만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제사장과 내인이지 사마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인이 이 강도만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참으로 토해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내인이지 사마리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고 사회의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은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엔 이 사마리안은요 이 사마리안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의 신분은 무엇이고 이런 경력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성경을 찾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들도 가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일꾼들도 아이고 옛날에는 주님은 잘 생겼는데 지금은 잘 안 돼 하나님은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우리 관심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사도방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것은? 뒤에 것은? 성경 안 봤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시는 상급에 펫털래가 달려가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미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경의하고 사랑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 날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사도방으로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가면서 내가 옛날에는 막 누굽니까? 가면 학벌 중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자기 옛날에 바리세인 중에 최고의 바리세인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지난 날 그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현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안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에 자기 직분이 제사장이든지 자기 직분이 레이든지 이건 관심 없고 현재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선한 사마리안이 현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안은 포도주와 기름 두 대나리를 지불했습니다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강도만 한 자라로 해서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릴 때 행동이 주고 결장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이 사마리안은 포도주와 기름 두 대나리를 지불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투자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 어디 갔어요? 주일학교 찬송 어떤 찬송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나누는 것, 나누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주일학교 반사들 어디 있어요? 그런 찬송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사랑은 가지는 것, 가지는 것, 나만을 위하는 것 우리 그렇게 안 살고 있나요? 사랑은 나만을 위하는 것 아니죠 사랑은 버리는 것, 나누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해야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안은 진짜 사랑의 의미가 문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사마리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강도 많은 자를 위해 나눴어요 정말 투자했어요 여기에 보면 선한 사밀은 포도도와 기름과 두 대단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강도, 제사장, 레인, 선한, 사마리안 이들 중에 오늘 우리 포항 성도들 중에 나는 어떤 자화상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국내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어려운 일꾼들을 위하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만을 위할 수도 있어요 나와나 잘 될 수도 있어요 김재선은 아직 제가 그렇게 걱정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식구들이 사랑하고 잘 도와주니끼리 나만을 위한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국내 어려운 일꾼들을 위해서 주고 나누고 도와주고 동역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또 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개척교회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죠 지금은 아마 이 영남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50대 미만의 젊은 일꾼들이 없어요 젊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50대 미만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있을 때만 또 해요 이건 비극입니다 옛날에는 20대 30대가 그냥 뭘 것이 없어도 좋아 복음을 하면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대 미만의 젊은 일꾼들이 없다는 거 이건 비극입니다 한국 모임의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한 개척교회들을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강도만나를 도와준 사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줘서 주님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참된 동역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 전 저는 두 가정이 시작하는 청양교회와 저금생골교회를 격려하느라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정이 시작했는데 그들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두 가정이 지금 10명, 15명, 16명 이렇게 풍대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가진 것이 많으면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지원해 주고 후원하고 싶더라고요 격려하고 우리가 그런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일꾼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형제 자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조그만 헌신의 동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우리 주님은요 중요한 교훈을 할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중요한 교훈을 할 때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마감음 8장 1절에 보니까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을 불러주셨더라고요 이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는 와서 돈의 돈을 넣은지라 이 과부의 헌금이 나오잖아요 이 과부가 역전 돈의 돈을 들인 그곳에 제자들을 불렀더라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봐라 저게 부자는 많은 가진 것 중에 줄었고 저 과부는 없는 중에 자기 재산에 전부를 들였느니라 하면서 그 과부의 헌신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이 교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생활비 전부 우리 형님들 생활비 전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간증만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두 가지 간증만 하고 저도 옛날에 우리 김재 지금 현재 예배당을 질 때 이제 예배당 땅은 샀어요 예배당 땅은 헌신에 샀는데 예배당을 질려고 하는데 저쪽 예배당을 이제 그놈 팔아가지고 질려고 하는데 그놈 가지고는 3분의 1도 안 돼서 헌금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이 땅 살 때 조금 헌금했다고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나오고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러다가 예배당을 어떻게 짓나? 저것도 팔았는데 어떻게 짓나? 하고 곰곰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이 한 과부는 두뇌 돈을 넣느니라 그러면서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그러면 나는 뭐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답이죠 답이죠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과부의 믿음만도 못하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생활비는 뭐이지? 하고 큰 생각해 보니까 국민연금이더라고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안 내려고 뺑글거리다가 그냥 막 정부에서는 내라고 했다고 해서 최고 상금했거든요 안 내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좀 많이 낼 걸 그런데 최근에 나왔더니 이제는 그때 곰곰이 기사하는데 내가 생활비는 국민연금 나오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제 한 4, 50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한 달 동안 나면을 끓이면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나면은 박스로 사놓고 먹으면 죽지는 않겠잖아 계산 안 나와? 그래서 아 그게 나중에 나오면은 교회에서 일어난 정도 이제 그만 끝났다고 지금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좀 주거든요 그런데 그만하면 이제 그것도 안 줄 거 아니야 연금도 없고 신원교회에서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 그게 생활비가 처음이구나 그러면 이 생활비를 내가 과연 주임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고 큰 금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때리고 온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한갑이 넘어서 다음 달이 당신 생일이 되네요 당신이 생일이니까 다음 달부터 이 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그 한갑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또 나이가 예수는 5시가 너무 올라갔죠 그때는 한갑이 지나면 주었어요 지나면 생일 때부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불로 드릴까요? 연금제로 드릴까요? 연락이 온 거예요 왜 합의 이름은 그때 전화가 오냐고요 또 1년이나 2년 뒤에 전화가 오지 왜 지금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그 전화가 딱 오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게 나의 앞으로 미래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남이라도 먹고 살아 그만두어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남이 뭐 먹으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지 뭐 그러고 나는 이제 덩어리다가 이렇게 써붙이려고 그래요 내가 굶어 죽으면 나는 평생 보금으로 살던 예수 그리스에 보금으로 살다 지금 굶어서 죽습니다 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영광이 안 돼요 내가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이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이 영광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평생 예수 전화하다가 굶어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해요 나를 굶어 죽이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굶어 죽이게 안 할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일시불러 주십시오 일시불러 줬더니 통장 알려드려야 통장 알려드려야 왜 그거 그렇게 빨리 보내야 빨리 보내서 그걸 내밀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를 할 때 그게 참된 믿음이 뭐이고 연금이 뭔가 참된 헌금이 뭔가 하고 그 교제를 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보채인들이 울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형제님을 돕지 않으면 이 형제님은 이제 굶어 죽겠다 그냥 울고 형제들이 참 심으러 가더니 2주 만에 건축헌금이 다 돼버렸어요 막 그 뭡니까 그 적금 들은 거고 다 깨서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다 짓고 다 필요한 거 사고 나서 나머지 장구가 380만 원 장구 예배당 다 짓고 다 끝내고 장구가 남은 교회는 처음이라고 박주영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대출 얼마 못 얼마 다 그렇게 들었는데 자 쓰고 장구가 얼마 그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투자할 때 그런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때 지금까지 아직 굶어 죽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아직 제가 궁핍 떨지 않고 살아요 주님이 여러 가지 세우셨어요 더 풍성하게 자 한 가지를 한다면 제가 개척 시절에 제가 오늘 이왕에 우리가 여기에 뭐 하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이게 후원이에요 적어도 우리 포항교회 성장에서 3분의 2는 써주셔요 철형제가 말하는 게 이제 내가 하게 돼요 제가 기리노 개척 시절에요 저는 부잣집 막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땅도 많고요 제가 안 가지고 다 형들 주었는데도 다 그래도 그게 수천평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부잣집 막둥이 아셨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이걸 딱 정리해서 사업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사업을 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개척에서 처음 얻은 열매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큰 사업으로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첫 자식이 예뻐요 안 예뻐요 형인계님 큰아들 낳았을 때 예뻐요 안 예뻐요 그렇죠 그러면 두째가 섭섭을지 몰라 그런데 어떻든 처음 아들이 진짜 예뻐 나도 다 주고 싶어 영적으로도요 개척해서 처음 이건 영적인 구원받은 자식이 예쁘고 있어요 안 예쁘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에 이것을 그 형제한테 다 투자했어요 처음부터 투자했어요 이 자세한 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사역전선에 뛰어들으면서 처음 배운 것이 돈 잃고 형제 잃고 그리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많은 걸 투자했어요 내 생활비 전부 투자하는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해 생활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앞뒤가 깡깡하더라고요 밥 끓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자집 막둑이 아직 쌀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니까 앞이 깡깡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척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봉동교회 사역하는 성형제, 시기형제나 이런 형제들이 청년들이 청년들이 한 8명, 10명이 교회에서 기타 치고 그 당시에는 밥둘도 안 먹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직장들이 별로 없었어요 실업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징가징가징가하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하고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쌀이 한 대빡이나 있어 한 대빡이 얼마인지 모르죠? 한 대에만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자매가 그래요 우리 식구만 먹으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저 청년들을 먹이면 오늘 하루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청년들은 저녁에 집에도 안 가고 이 젊은이들이 계속 밤에 예배당에서 징가징가하고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청년들이 있는데 저 밥을 해 줘야 되겠어요 쌀 있어? 청년들은 오늘 해 주면 내일 정신부터 쌀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만 먹으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대요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가실 때 고민을 많이 아시지 않는지 어찌하리까 했더니 주님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따라서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보 주님이 주라고 하네 주어 그런데 우리 자매도 참 단순했어요 알았어 허들이 딱 때려 부서고 싹싹 싹싹 밥을 했어요 밥을 해 가지고 저녁 밥을 먹었는데 이 청년들이 한 8명에서 10명이 있다가 밥을 한 그릇씩만 먹으면 안 좋아? 자매님이 해 준 밥은 왜 이렇게 밥 맛이 좋냐고 그냥 두세 그릇씩 먹어버려 싹싹 긁어먹어버려 못된 놈들이 그런데 그때가 좋았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단 때요 그래서 어쩌든 먹고 나서 그 형제들 놀다가 늦게 갔어요 내일 정신부터는 쌀이 없는데 여러분 같다 잠이 오고서 안 오고서요 현영재님 잠이 오고서 안 오고서 그래 지금 믿을 게 많으니까 잠이 잘 오고서요 그런데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당에 나가서 밤 11시부터 엎드려서 주여 주라 그래야 주실 것이요 했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제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있으니까 너 진짜 나 믿냐? 짜리 떨어지는데 믿어야죠 내가 정말 나를 믿고 구하냐? 그러면 구했으면 받은 줄로 여겨요 받은 줄로 여기라니까 허망한 소리 지금 같지만 받은 걸로 믿겠습니다 하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요 11시부터 기도했는데 서너 마디 한 것 같은데 5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에 들어가면 시간관이 없어지는구나 깨달았어요 내려갔더니 저희 집 분을 열고 들으니까 뭐가 껌껍한데 하얀 것이 이렇게 있어 응접실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매가 너를 쓰고 기도하고 있어 왜? 딸 떨어져서 남편이 교회에 기도하러 간 줄 아는데 자기라고 잠이 와? 자기도 기도하지 그래서 여보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자세해 그랬던 날 애들이 이제 학교 보내고 초등학교 때 보내고 저녁에 정심이 다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했더냐 옛날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바람으로 그냥 썰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도실까 하고 집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느닷이 용달차가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용달차가 들어오는데 전주에서 진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안에서 농사를 만드는 모티님이 계셨는데 쌀 이렇게 큰 두 가마니를 싣고 오셨어요 그 당시는 쌀이 83킬로였어요 한 가마니가 큰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형형제 저렇게 커도 지금 83킬로 들어가면 못 들 거예요 들겠어요? 한번 오늘 시험해 보게요 83킬로 못 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왔는데 그 당시 그냥 하늘에 불꺽 들었어요 가볍더라고요 그게 기저귀를 하니까 가벼 놓고 모티님이 이 형제님이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서 한강에는 형님 집에 있고 한강에는 교회에 애착도로 노래해 그래서 얼른 갖다 교회에다 놓고 하나 갖다 집에다 놓고 모티님 들으시라고 어떻게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오셨습니까? 내일 일요일날 오시지 진안에서 전주가 멀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티님이 오 그날에도 내일 오려고 했는데 그날에도 이 방앗간에서 쌀 탈곡을 하고 있고 이제 팔룸 팔고 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방앗간 바깥에서 전주 용달차라고 써 있는 것이 뭐 짐을 푸더라는 거예요 전 기념 안에서 그렇게 보니까 아 그거 전주에서 온 용달차요? 이렇게 기다 나갈 때 뭐 그냥 그냥 빈 걸로 간다고 들어요 그럼 이거 좀 싣고 갈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그래갖고 그 놈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 간증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정신부터 쌀떨어진 걸 알고 딱 그 시간을 맞추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전복적으로 쉴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주님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또 주님을 항상 듣게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는데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마태문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교회 형제 참여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얼마 있지 않으면 마감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상하는 일꾼들 또 이 젊은이들이 계속 주와 복음을 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형제 참여님들이 마음속에 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